야, 강복수가 안 왔잖아. 민기는 복수 없으면 안 뛰었고 와. 왜 저래? 강복수 학교 떠난 지 9년이야. 뭐겠냐? 자, 그냥 우리끼리 찍자. 하나, 둘, 셋. 강복수! 나 좀 당겨달라고! 저 진짜 아니에요! 제가 그냥 왜 밀어요? 너 나 아닌 거 알잖아? 너 왜 거짓말해? 넌 아직 16살 애야. 악어를 마주치기 두려워서 도망만 치는 애. 바뀌는 거 하나 없어. 그래봤잖아, 자퇴생애. 진짜 오랜만이네. 9년 만인가? 내가 돌아온 거. 니들 후회하게 될 거다.